안녕하세요. 저는 성인테크 대표 이동민이라고 합니다. 저희 회사는 2010년도에 창업을 해서 국내에서 반영구 화장, 머신 및 니들을 전문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중국, 대만, 독일 등 이런 해외 머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요. 사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 다음에 AS도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국내에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창업을 해서요. 지금은 반영구 화장, 머신하고 니들을 전문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저희 자체 제품도 있지만 전 세계 고객들이 요청하는 어떤 요구와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요. 직접 디자인, 생산, 설계를 다 해서 고객의 요청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드리는 OEM, ODM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회사의 제품의 경우에 주로 고객이 손에 잡고 사용하는 핸드피스하고 또 그 핸드피스에 전원을 공급하고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분됩니다. 핸드피스의 경우에 사용자가 장시간 손에 잡고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립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12.0 RPM까지 동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동작 내구성이 중요합니다. 하지만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핸드피스와 다르게 기계적인 내구성보다는 디자인이 중요한 제품입니다. 그래서 핸드피스의 경우에는 그립감하고 또 동작 테스트를 위해서 출력물을 사용하고요.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컨셉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서 주로 3D 프린팅 출력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스트라타시스 프린터의 장점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것 그리고 쉽게 출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출력물을 내보내면 거의 모든 공정을 자기가 알아서 출력해주는 점이 아주 편리했습니다. 그것에 더해서 또 출력물의 후처리 작업이나 운영 편리성 이런 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J55 시리즈 프린터를 만나고 느꼈던 감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흑백 프린터와 컬러 프린터의 차이 더군다나 다양한 키샷의 응용 부분들이 모니터에 보여지는 그대로 출력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저희 회사 제품의 특성상 여러 가지 디자인과 기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든 제품을 시제품을 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돼요. 그런데 스트라타시스 3D 프린터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두세 달 걸리던 작업을 일주일 이내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. 과거에는 외주 업체에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약 저희 제품 경우에 한 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3D 프린터를 적용하고 나서는 소재비 정도의 비용으로 바로 출력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으로도 큰 절감이 있었고 시간적으로는 아주 엄청난 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회사의 경우에 소량 생산 제품의 경우에 양산의 프린터 출력물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. 우리가 적용한다면 분명 스트라타시스 사의 프린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에게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같은 기업이 3D 프린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적 전략과 비용적 전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이걸 도입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그 회사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전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3D 프린터가 대중화되고 많이 도입이 되면 스트라타시스도 성공을 할 것이고 저희 같은 기업들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믿고요. 정말 좋습니다. 사용해 보십시오.